자, 여러분 말 그거 하실수면 안 돼요, 혹시라도 네, 맞아요 여러분 말을 못 하고 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차아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! 귀를 기울여 주세요! 그러면 이제 저는 인사 짧게 하고 은비들한테 넘길게요 여러분 잘 자요! 안녕하소! 우리에게 넘어온 그이의! 안녕하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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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요! 안녕하세요, 은비예요! 은비요! 이렇게 늦은 시간 저희의 말동무가 되어주세요! 너무 고마워요! 여러분 고마워요! 이렇게 자야 될 시간에 여러분 다들 그릇잠 자셔야죠! 여러분은 말, 여러분! 여러분! 그만해, 나 무서워! 이거 다 나온 것 같은데? 언니 제목은 다 나왔으니까! 그래도 뭐 그것도 따지 마! 제목으로만 마음껏 말해! 여러분 삶은 파티니까요! 맞아요, 삶은 파티니까 꼭 즐기시고! 8월 1일을 두 손을 모아 기다려주세요! 두 손을 모아서 기다려주세요! 여러분은 저의 2분의 1이니까요! 맞아요! 우린 버디 없는 우리는 반쪽밖에 없는 2분의 1이죠! 왜 8월 1일인 줄 알아? 왜? 이번 앨범 이름이... 파라라라라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이번 앨범에 파라라라! 제가 파라라라! 아, 대박! 아, 대박! 이런 뜻이 있었구나! 파라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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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엄지가 저 눈썹 그려줬어요! 어, 맞아! 근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엄지 눈썹 잘 그린다고 칭찬해주실 때예요! 너는 옷을 언제 제대로 해야 돼? 맞아! 저는 좀 이따가... 여러분! 저는 원래 엄지를 못 입었어요! 맞아요!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겁고 다음은 스파라이전 V LIVE였어요! 맞아! 너무 행복했어요! 손은 언니가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네요! 정말 저희가 말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! 저희도 이거 다 컸다고요! 저희도 이제 20살인데! 나는 20살! 이제 성일이 되었는데! 나는 생일도 지나서 만 19살 성인인데! 우린 성인... 야, 여러분! 제가 성인인데! 언니, 불 한번 묶어주세요! 이럴 땐... 아, 언니야! 불 한번 묶어주세요! 이럴 땐 ASMR을 한 줄 알게 해보세요! 하나, 둘, 둘! 내가 조명 켰는데, 지금? 아니요! 야, 이러다가 V LIVE 산으로 가는 거야, 빨리! 알았어요! 이제 그만 끝날게요, 여러분! 여러분, 늦은 시간! 앞에 멤버들이 저희를 너무 말려가지고... 저희는 더 말하고 싶었는데! 보디들과 얘기할게! 산더미!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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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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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컴백 해내니까, 목소리 아껴야 된다고요! 맞아! 우리는 파티니까요! 우리 ihre 8월 1일에 8월 hine로 나오자면... 우리 8월 1..700?? Questions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That's you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시끄러워? 본인은 우리가 시끄러워?